이게 아니라 종국아 네가 이거 들어와. 아 얘가 형 얘가. 들어와 빨리 빨리 들어와. 잠잠 제대로 들어와. 아니 얘가. 너때문에 동생들 기상하려니. 동생들이랑 쉬어 놓으면 되는데 너때문에 뛰어다니고 뭐라고 공작했다고. 집에서는 다 피어나들 때문에. 정국아가지고. 너때문에 버릇된 일이야. 앞으로 잘하자. 화가 많이 날 뻔했구나. 앞으로 잘하면 되잖아. 이제는 그런 일 없겠고 우리가 잘한다. 이렇게 얘기하면 좋잖아. 이렇게 얘기하면 좋잖아. 그래 이렇게 얘기하려고 그래. 형 잘해? 쟤보다 나 쟤보다. 불가하다 쟤보다. 제발 정신 차리라고. 오늘 이거 2시간이고 3시간이고 한 대잖아. 우리 팀 파이팅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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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작! 쫓! 싱dı! 비치!!! 표! им! 고해주자! 쟤geb cons! 아악! 이 시간은 엉덩이 형 Jean Jean Jeanineart. 야 뭐야 5초 까먹었어. 야! 야! 이 gracious! 야! 야! 됐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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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진짜 광수가 지가 안 맞으려고, 처음 고를. 됐다, 됐다, 됐어, 됐어. 아 진짜 구멍이야, 구멍 넣으면 구멍. 아 진짜. 너 얘한테 그래. 아 진짜. 너 지금 성공을 하겠다는 거야, 말겠다는 거야? 어? 재정신야? 너 지금 팀워크를 이런 식으로 해줄까? 가서 종국이한테 뚱뚱이 전해. 내가 얘기하면 그대로. 이제 광수가 정리가 됐습니다. 이제 광수가 정리가 됐어요. 광수가 정리가 됐어요. 광수가 정리가 됐어. 내가 얘기 다 했어. 너 미래가 하는 거야. 뭐 하자는 거야? 광수가 정리가 됐습니다. 뭐 하자는 거야? 야 이번에 종국이 형 못한 거 아니야? 아니 왜 얘한테 그래? 그러니까 당연히 안 돼. 아 두 개는 종국이 형 사서 전해. 누가 해, 네가. 야 네가 받았어야지. 아 두 번째 할 때 약간 던지는 좀 약간 문제가 있었어, 내가 볼 때. 아 얘 진짜 잘할게. 한 방에 더 합시다. 야 우리 뭐야. 재리야 너 진짜 코 사났다. 야 너 진짜 한 번 해보자. 진짜 한 번 해보자. 야 진짜 한 번 잘해봐. 지금은 진짜 주장으로서 팀이. 누가 주장이야? 누가 주장이야. 누가? 누가 주장이야. 이게 주장은 나야. 어 저 맥투비 씨. 끝나고 나 엎드릴뻔쳐. 야 파이팅. 우리 팀 파이팅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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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팀이 하나 가 됐습니다. 퍼플레인 거 하나 가 됐어요. 야 너 옷도 퍼플레인 색깔이야. 야 이거 흔들려서 어렵다. 좋아! 자. 오. 좋았어 됐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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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어. 게리야 지금 넘겨야 돼. 됐다. 아 정말. 뭐하냐. 유재석. 됐다. 아 좋았어. 좋았어. 그렇지. 좋다 좋아 좋아. 무조건. 집중 집중 집중. 집중 집중. 아 야. 잡아. 야 야 야. 바로 끄셔.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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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야. 연애인 ه today. 예